말보다 행동으로 울산 북구 농서일동 송정동 구의원 후보 박재환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박상진 의사 생가 인근의 박상진 호수공원 산책로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할 때 함께했던 일꾼 누구입니까? 울산 송정지군의 학교 예정 부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활동했던 단체 송정지교와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에서 함께 뛰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고원 박상진 의사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온 사람 누구입니까? 내 아이의 아빠 박재환 언제나 더 나은 북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만듭니다. 젊은 도시 북구 농서일동과 송정동에 검증된 일꾼 다둥이 아빠 박재환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또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다둥이 아빠 박재환 일하겠습니다. 북구발전 시키겠습니다.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며 주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